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인데요. 정부 방침과는 달리 현장에서는 준비가 되지 않아 대응 체계 전환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확진자가 급증하자 정부가 꺼낸 카드는 방역 조치 강화가 아니라 재택치료였습니다. 기본 원칙으로 삼아 집에서도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확진자 증가로 병상 가동률이 높아지면서 의료 대응 능력이 한계에 다다르자 내놓은 고육지책의 성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방침이 발표된 이후 광주에서 재택치료에 들어간 확진자는 4명뿐입니다. 우선은 수도권과는 달리 광주의 경우는 병상에 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 시 병상 가동률은 70% 정도로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후속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재택치료로 전환할 준비도 아직은 부족합니다. 재택치료에 들어갈 확진자들의 건강을 관리할 협력병원이 4곳 지정돼 하지만 여기서 감당할 수 있는 확진자는 최대 170명. 일주일도 안 돼서 한계에 다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두, 세 개 더 지정을 하고 향후에 더 환자 발생 추이를 봐서 더 지정을 할 필요가 있으면 지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재택치료 중 진료를 받거나 입원할 수 있는 단기 외래 진료센터는 한 곳도 없습니다. 또 응급 상황에 대비한 이송 시스템이나 확진자와 동거인들의 격리 관리 시스템도 아직은 정비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문제점들이 제기되자 정부는 자치단체 재택치료 준비 상황을 긴급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윤곤수입니다.